그렇게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. 스리뱅크 성공하는 김예윤. 좋은 공이었죠, 나에게. 훌쩍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. 김민영 선수의 잘 친 샷이 아깝게 키스가 나면서 김민영 선수에게 좋은 공을 줬고 잘 찾았습니다. 원 뱅크 넣지기, 아니면 뒤에 있는 노란 공의 왼쪽을 노리는 원 뱅크도 가능하고요. 지금 당점을 왼쪽으로 주면 뒤에 있는 노란 공을 원 뱅크로 노리는 거거든요. 김예윤. 연속해서 뱅크샷 득점 6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. 뱅크샷 득점은 언제나 기분이 좋죠. 두 개를 연속으로 터뜨려줄 때는 이마주 선수의 흐뭇한 미소를 보게 만듭니다. 살짝 한번 끌어놨는데 뒤돌리기. 이 컨트롤 잘했는데요. 김예윤 선수가 하이런. 2세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이제 2점 남아있는 웰뱅 피닉스. 네. 3뱅크로 바로 마무리 시도하고 있죠. 자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. 김예윤 선수가 뱅크샷을 3개나 성공했습니다. 일단 첫 3뱅크를 잘 받았고 그 다음 뱅크가 또 운 좋게 원 뱅크 찍기 좋게 졌단 말이에요. 자신에게 온 기회를 실수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. 정말 매 시즌 성장하는 김예윤 선수죠. 이제 푸드롱 선수가 3세트 좀 가벼운 마음으로 1세트 만회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